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프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만약에 작성한다. 그렇게 된다면요. 당연히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을 앓고 있는 모친이 있습니다. 재산은 60억 원이고요. 상속인은 자녀 3명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수발을 다한 며느리가 재산을 아들한테 많이 물려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아들한테 80% 딸들한테 각각 10%씩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며느리한테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장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전체 상속 재산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언장 작성 이후에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한 것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여러 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쓰게 된다면 처음 쓴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쓴 유언장을 가지고 있던 며느리는 유산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고도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의한다면 유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몰래 딸들한테 증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유언장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의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고 나중에 상속을 받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발생된다. 이러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들은 10%밖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유류분 침해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딸들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억 원의 3분의 1인 20억 원이 법정 상속분이고요. 그 중에 50%, 10억 원은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상속이 발생한 다음에 아들이 협의 분할로 10%가 아니라 딸들한테 30%씩 재산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며느리 입장은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장은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언 형식이 틀린 경우에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효가 된 유언장은요. 아무 쓸모가 없고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유언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요. 모친께서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유언장의 이름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정부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유언장을 가지고서 상속을 받는 것보다는요. 확실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며느리의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참작해서 미리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사전 증여를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상속 재산을 받는 법이 되겠죠. 자 그러나 사전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언장은 무효가 돼서 결국은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모두가 다 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은 60억 원이고요. 일갈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장례비공제 최대 1,500만 원. 그래서 과세표준은 52억 8,50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21억 8,250만 원이 되겠고요. 세후 상속 재산은 60억 원에서 38억 1,750만 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자녀 1인당 12억 7,25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럴 경우 사전 증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전에 재산은 40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녀 3명한테 각각 5억 5천만 원 증여하고요. 자녀 배우자 3명한테 각각 5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손자녀 3명한테 각각 1억 5천 원을 증여합니다. 그렇다면 총 36억 3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증여하죠. 이때 증여세는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됐다면 거의 상속세는 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았다. 이래서 상속세는 21억 8,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가 비록 들어갔지만요. 5억 7,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상속세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절세액은요. 무려 16억 35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여했다면 상속세만 절세한 것이 아니죠. 자녀들 상속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간호한 며느리에 대한 사전 증여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전 증여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언장도 무효과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상속 분쟁과 가족 간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어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미미했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의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을 미리 수립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면요. 절세와 그리고 분쟁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언장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언장대로 재산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효과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현명하게 상속세와 가족 분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